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방송 전라담도 순천시장 아랫장 풍경입니다 오늘 날씨가 푸게서 많은 분들이 장을 보러 오셨네요 싱싱한 어폐류 많이 나와있네요 해물들이 낙지도 있고요 전복 꽃게 또 민물게도 있습니다 민물게 꼬마 생선 어물전 모습입니다 갈치가 그냥 아주 큼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님 네 와 시시겁니다 순천 아랫장 생선 어물전의 모습입니다 반건조 생선들이 진짜 맛있네요 반건조 생선들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지져놓으면 아주 끝장입니다 반건조 생선들이 심하구요 그냥 골라 입고 있어요 그냥 골라 입고 있어요 와 여기는 맛집이네 여기는 김치가 그냥 금방 담아놓은 김치래요 파김치도 있구요 갓김치 깍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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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두기도 그냥 아주 싫어 이건 동치미 옛날 동치미 갓김치 깍두기 고둘빼기 고둘빼기 그리고 전라남도 고둘빼기 최고입니다 여기는 대광 젓갈 사계죠 대광 아랫장에 순천 아랫장에 대광 젓갈 짐인데요 또 열무로 만든 싱거지 또 금방 가면 갓김치 백추김치 그냥 입맛이 확 확 드네요 그리고 젓갈 각종 젓갈들이 맛있네요 대장 개장도 있구요 또 꽃게장 또 이렇게 고추를 넣어서 이게 밴댕이 밴댕이 젓갈도 있고 없는 젓갈이 없네요 그리고 여기 청국장이라든가 또 마른 안주로 이게 포로 만든 음식들이 아주 많이 있네요 여기도 맛있는 젓갈들이 있구요 이렇게 명란젓 어리구젓 낙지젓 갈치젓 오징어젓 또 더덕 장아찌도 있고 그냥 정말 맛있는 밑반차들이 아주 많습니다 순천시장 대광 젓갈 장애로 오셔서 맛있는 밑반찬 사가지고 가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차장님 많이 파시고 대박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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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